주택적인 문제라고 했죠. 주택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은 뭣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즉 합산한다 안한다. 합산하지 마십시오. 절대 합산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단 이렇게 문장이 나오더라. 주택을 줘놓고 뭐라고 물어본다. 토지와 건물이라고 물어보더라. 토지하고 건물. 이 단어가 들어간다. 그때는 무조건 뭐 하십시오. 합산하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토지 건물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오니까 그냥 집이 여러 채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이 여러 채면 합산한다 안한다? 안 한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집이 여러 채가 아니라 뭘 물어보더라. 토지와 건물 쪽을 물어보더라. 토지와 건물 쪽을. 주택의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뭐 하십시오. 합산하십시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그 과세 표준에다가 뭘 적용을 해요?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값을 뭐라고 그래요? 산출세액이라고 그래요. 그 산출세액을 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부과하면 되는데 만약에 단소조항이 이렇게 붙는다. 주택인데. 단소조항을 붙일 때 주택인데 이 단소조항이 붙더라. 뭐라고 단서가 붙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단소조항에 붙는다. 그래도 뭘 적용할 때는? 세율을 적용할 때는 토지 건물가액을 뭐해서? 합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온 무엇은? 산출세액은 산출세액은 토지와 건물가액을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식값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납셈자로 한다? 그 소유자를 납셈자로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이 두 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랬을 때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문제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마세요. 합산하지 마시고 뭣별로? 그렇죠. 주택별로. 주택별로 뭘 적용하십시오.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A따로 B따로 세율을 적용하라고요. 절대 이 두 개 합산한다 안 한다? 절대 합산하지 말라고요. 이 두 개는. 이해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문장.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건물하고 토지는 어떻게 하십시오? 그렇죠. 이건 무조건 합산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문장. 토지하고 건물은 무조건 뭐 하십시오? 합산하십시오. 거기에다가 뭘 적용하십시오. 세율을 적용해주세요. 세율을 적용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세율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택만 물어봤다.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뭣별로? 주택별로. 대신 주택에 뭐라고? 토지와 건물은 이렇게 주더라. 그럼 무조건 뭐 하십시오? 합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하면 된다. 그 소유자한테 부과해라.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지분별로.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그런데 지분표시가 없으면. 그렇죠. 지분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어서 부과하십시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런데 만약에 그 토지하고 건물에 누가 소유자가 소유자가 뭐 한다면 다르다면 합산한다 안 한다. 그래도 해라. 제발 좀. 제발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아셨죠? 합산해서 뭐 하십시오. 세율을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장.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이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든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뭐 하십시오. 합산하십시오. 그래서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무엇을? 세액을 이제 세 번째로 내려와서. 이 세액을 누구한테? 그 소유자한테 부과하십시오. 그 소유자한테 합산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몇 명입니다. 두 명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한테 부과한다? 둘 다. 그래서 이 둘 다를 뭐라고 한다? 그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연대납세무가 없으니까 이걸 뭐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나눌 때 면적으로 나눠라? 아니다. 그렇죠? 균등하게 나눠라?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 토지하고 건물을 균등하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비율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십시오. 왜? 이거 자체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했었을 거니까. 이해되셨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율 적용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토지 건물가액은 뭐 하시고? 합산하시고. 납세무자를 물어봤다. 그러면 그 세 글 뭐 하시고? 나누시고. 세 글. 무슨 납세무가 없으니까? 연대납세무가 없으니까. 연대납세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세 가지 문장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다 맞출 수는 있어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둘 다 공통점이 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세 개 다 주택이에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차이점은 토지 건물자가 있느냐 없느냐. 토지 건물자가 없으면 합산한다는 말 하지 말고 뭣별로 주택별로 대신 토지 건물자가 나오면 무조건 합산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공통점이 뭐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단서를 줄 거다. 그럼 대신 차이점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냐. 이 차이점. 세율 적용 문제가 나오면 뭐 해야 되고? 합산해야 되고. 납세무자 문제가 나오면 나누셔야 되고. 납세무자 문제가 나오면. 차이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 그림 자체를.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어느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이구나.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문제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여기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럼 출발점이 다르겠죠. 여기는 뭐에다가 곱할 거냐면 가액에다가 곱하는 거고. 여기는 뭘 나누는 거고. 세액을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이걸. 이걸 뭐하라는 거고. 합산하는 거고. 여기는 무엇을. 이걸 나누라는 거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뭐고. 세액이고.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그러니까. 가액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뭐라고요. 세액이라고요. 그랬을 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이건 뭐하시고. 합산하시고. 이건 뭐하시고. 나누시고. 요거. 차이점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주택은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주택은 그냥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단독주택이 딱 보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건 공동주택은 의미가 없어요. 집합건물 있잖아요.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대지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를 따로 평가할 필요 없이 대지권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단독주택일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단독주택이 딱 보인다. 그러면 이게 누구 건지를 생각해라. 얼마인지를 생각해라. 얼마인지부터 생각해라. 야 이거 땅하고 건물 합쳐서 얼마일까? 이거부터 보라고요. 그래서 땅하고 건물 무조건 뭐해서? 합해서 거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고지서 보내야 되잖아요. 고지서 보내기 위해서 이제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를 확인해요. 그래서 소유자를 봤더니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금은 어떻게 해놨는데? 합쳐서 계산을 해놨는데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이게 아니고 이미 계산을 해놨으니 이걸 그냥 이 두 사람한테 따로따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야 그러면 어떻게 나눌래? 연대납세 모가 없다는데 야 계산 자체를 금액으로 계산했으니까 그냥 그 금액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 모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율까지 이제 세율까지